고양이뉴스 뉴스를 하는답니다 다시한번 고양이뉴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브레이브걸스 유나님에 대한 선행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맞아 단발자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 유나님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양이뉴스에서 올라온 브레이브걸스 유나님 내용인데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 단발자 유나님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외에 반려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따로 두개나 운영할 정도의 열혈 반려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영상에서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유나님께서 사랑스러운 고양이 사남매가 까꿍이집에 찾아왔어요 까꿍이는 유나님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같아요 유나님의 어머님께서 냥줍이라고 하죠 냥줍해서 지금 인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기들 5월생이고 생일은 5월 5일로 잡았다고 해요 오늘 1차 접종했어요 와 근데 나는 진짜 유나님 여기서 리스펙 하는게 솔직히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좀 이런 활동들을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아 근데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아이들 또 인보라면 입양 보낼 곳까지 찾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거지 정말 유나님은 이 메모 뿐만 아니라 성격도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크신 분같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더 잘되야돼 더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나님이 맡고 있는 고양이들 모습들이구요 이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행복하게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진짜 반려인 찐발려인 이렇게 찐발려인이십니다 유나님께서 단발좌 유나님 고양이를 유나님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맡고 계신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 지금 인보중이시래요 이 친구들 좋은대로 입양 보내는 것까지 끝까지 유나님이 책임을 질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애들이 보면은 그쵸 귀엽죠 애들이 표정만 봐도 진짜 유나님이 케어를 잘하는 것 같아 유나님의 발령의 아깽이가 이제 고양이와 이렇게 있는 모습을 사진을 또 찍어서 올리셨나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건 너무 사랑인데 이건 사랑입니다 에이 여러분들 이건 사랑이야 너무 귀엽죠 어 신장 좀 조심하시구요 앞으로 사진이 좀 더 남아있습니다 짜자잔 흐흐 너무 이뻐 아 이게 뭐야 어 이게 뭡니까 아니 너무 이쁘잖아 유나님이 아마 찍은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또 찍어서 공유까지 하셨나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자는 거 어 이렇게 내말인 것 같죠 보면은 4마리 어 이렇게 모여서 자는 거야 어 보면 몇 마리야 여러분들 자 봐요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여러분들 찾았다 처음에 봤을 때 딱 세마리 같애 자세히 보면 네마리죠 짜자잔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더 보여드리고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너무 이뻐요 어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아니 너무 이뻐 어 브레이브걸스 단발자 유나님은 인성도 가 외모도 가 이라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방송이 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NGOs 유지 찾아가 한 점 비homme 남편 문황 자막